뭐 좀 차차할 때 어땠는지?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친구들은 다 취직을 했는데 저는 취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회사 대기원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도 좋고 뭔가 편안한 분위기라서 촬영도 좀 긴장도 되지만 이런 편한 분위기 속에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신입사원? 되게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좀 어설프고 약간 이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대사가 주로 안녕하세요 이런 것 밖에 없어서 근데 나중에 가다보면 좀 더 현대관에 대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